설레이는 마법 유치원 입학실 안녕? 나는 최고야라고 해 안녕? 나는 조밤비라고 해 우린 다섯 살이야 우린 마법 유치원에서 마법을 배우지 마법을 보여줄까? 예쁜 꽃이 나와라! 야! 어? 이런? 시드꽃이 나와버렸네 반비야, 내가 한번 해볼게 귀여운 강아지야, 나와라! 야! 퐁! 안녕, 찌찌! 고야야, 나 불렀어! 에구, 에구, 에구! 생취가 나왔네 이번에 멋진 왕자가 되어라! 야! 퐁! 어? 고야야, 나 거지왕자야 배고파! 집에 가고 싶어! 아니, 거지왕자가 되었잖아 어떻게 된거지? 으아, 이게 뭐야? 으아, 실수투상이 엉랑이네 으아! 안녕? 난 마법 유치원에 다니는 최고의 마법사 일곱 살 나 잘라니야 짜잔! 주문을 외우는 비밀 팁을 알려줄게 나처럼 주문을 외워봐 예쁜 장미꽃이 나와라 야뽕! 주문을 말하고 꼭 콩이라고 말해야 해 알겠지? 야! 잘라니 선배님 너무 멋져요! 안녕!